그거 아마 플스 프로지 않을까? 내가 가서 사촌동생한테 설치해줘야 되거든 동생한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플스 포 이거랑 그거랑 바꾸자 이게 똑같은건데 형이 쓰던게 여기 게임시드도 몇개 있어서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바꿔치기 한번 해볼까? 제가 일단 또 나루토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바꿔치기를 굉장히 잘 쓴다구요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죠? 어차피 오늘 스포할 사람도 없으니 채팅 켜두겠습니다 너무한거 아니냐구요? 아니요 동생이 사실 근데 어? 동생이 어? 아니야 그런짓은 하면 안돼 사기 안칠게요 기웅전자인데 그 약간 좀 그 손기웅전자는 굉장히 막 뭐라야될까? 전자제품을 다 잘 고쳐주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어? 남기웅전자는 이제 부품을 빼돌립니다 예 부품을 빼돌려요 그게 바로 어? 두 기웅전자의 차이죠 아주 깔끔하게 와 이거 물 물 색깔보소? 이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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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죠? 예 확실히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냄새 오지겠다 향수가 따로 온네 어떤 식의 게임이냐고 이거? 그죠? 뭐 좀비물 어 이라고 보면 되죠 좀비게임 어 야 쏠뻔했네 오늘 보고 유튜브로 또 보고 싶은데 언제쯤 올라오나요? 어 이거 아마 내일 안에 올라올거에요 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푸아 너 하나 주면은 뭐 어? 플러스4랑 플러스4 프로랑 바꿀만 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바꾸는 사람은 없겠죠 제 사촌동생에게 사기를 어오 하지만 저는 그런 못된 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하는거야 테스 아 아 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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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far 이게 라고 야 libo mi i be 근데 사람이 ister show visualization eff 테스 저희는 우리지 우리지 무슨 말이야? 우리지? 너는 이거보다 더 늦은 것 같아 진짜? 생각해봐, 우리는 젊은 사람이야, 조엘 그 길은 그 길이 지났어 이건 우리의 기회들이야 이제 끝났어, 테스! 이제 우리 도착해 자기비하하는거 무서워 난... 난 어디를 갈거야 난 마지막 도착 뭐? 뭐? 우리의 행복은 빨리 가야 돼. 너 왜 가야 돼? 아니, 그만! 나 안 써. 하얀거. 그녀가 감염이 되었구나. 아, 테스트 감염 됐구나. 조. 내가 봐. 내가 그녀는 말 안 했지. 조에 화났죠. oh christ oops right give me your arm this was three weeks i was bitten an hour ago and it's already worse this is fucking real joel you've got to get this girl to tommy's he used to run with his crew he'll know where to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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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as your crusade i am not doing that yes you are look there's enough here that you have to feel some sort of obligation to me so you get her to tommy's oh god they're here damn it i can buy you some time but you have to run you want us to just leave you here yes there is no way i will not turn into one of those things come on oh it's easy for me i will not turn into one of those do so 2층으로 가자 자 테스가 싸우는 소리 들려 우리 시청자분들 어지럽지 않게 살짝씩 돌릴게요 앵글 이게 달리면 약간 좀 울렁거리더라구요 이게 멀미약 붙이고 붙이고 봐야돼 진짜로 2층에서 몰래 숨어서 가야돼 어 테스 죽었어 와 테스 테스 중앙이 시체보여요 기어 도망가 하앗 치워야돼 치워야돼 오 장총 감사합니다 이제 이무긴 제껍니다 이 경찰들 아 경찰들이 아니라 그 뭐야 얘네가 오겠지 이 청약 집중 어떻게 해 아 이거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위에 있나? 위에 없구요 이거 이쪽에 숨어서 하아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제 뒤로 가고 그럼 난 왼쪽으로 꺼서 그래서 기다리다가 오케이 됐어 됐어 여기 오면은 허앗 와이다시가 아 SSK WER 니 파이님 천원 감사합니다 이따 틀어 드릴게요 오 지금 안돼 돈의 끝나는 걸 까먹었어 아 처음번 또 감사합니다 아 좀 이거 긴장감 사라지면은 틀어 드릴게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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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욕하지마 헨리 지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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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 소리 때문에 지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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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왜 뛰어 댕겨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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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일로 들어와 일로 일로 컴온 쉿 에이 요 요걸 던져야돼 요걸 던지면 유인할 수 있겠지? 오케 오겠지 이제? 일로와 자식아 일로와 오케 난로 먹어야돼요 난로 난로 먹어야돼 좋았어 인질샷 아 총알 아까워 인질빵으로 오케 오오오!!! 안보이징 안보이징 한방이징 좋아요 안보이징 나이스 나이스 가자고 내려가자 강목? 강목 주워 내가 접근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으차 오야야야 앞에 애들 있다 여기 지나가야 돼 저 홀을 지나가야 된대 이거 꺼 이거 꺼 걸리겠다 자 웬쪽에 한 명 그러면 난 이쪽 뒤로 돌아가가지구 오오오오 아냐 이쪽에서부터 잡아야 돼 의자를 숨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거든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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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d to work I close my eyes bullshit, shit. Shit sheeter 오우오!! 총 쏜다 allahi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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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으아아악 오! 총알 피하기 해줌 게이든 사실 내 편 죽어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죽어 하악 총알 피하기 덕킹으로 피하기 그렇지 옥젓 이 자식아 오! 박광 가베동 요걸 사용해야돼 한명 더 있는데 달려오죠 달려오죠 무식하게 달려오죠 자 이거 병으로 깹니다 아이템 씁니다 병으로 머리 깰거에요 오 인제 인제 아우! 병으로 머리 깨 잡아 이 자식이야 헤드 날려버릴 수가 있어 헤드 날려버릴 수가 있어 헤드 날려버릴 수가 있어 끄롯! 니키 깜방이지 오와서 덴푸시로우 아아아아 무름무름무름변해 압박에 덴푸시로울 아아 만원우워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어우 집중하느라 아 일단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클리어 완벽해 좋았어 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다음에 다음에 방송끼때는 끄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는 도중이니까 오늘은 그냥 하고 어차피 새벽이고 감사합니다 자 잘 왔죠 거의 뭐 안 맞고 클릭한거 같은데 총알도 다 피했잖아 하하하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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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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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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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파밍은 필수지 도망가면서 파밍하는 것 손톱도 켜고 엘리 어딨니? 엘리 엘리 혼자 도망가지마 증원을 기다릴 정도야? 고작 두명한테? 이거 잡아야돼 쟤네 잡지 말고 그냥 갈까? 어어 손전등 키면 안돼요 자 오른쪽 왼쪽 얘네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꺾어서 쟤 갈 때? 지나갈 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아 안돼 안돼 시선이 지금 보고 있어 오른쪽이다 아 이 녀석 나 보고 있어서 안돼 됐다 지금이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빠킹 철번 의자단이죠 참고로 국방대전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자식아 술래잡기야 술래잡기 거무줄놀이 날뚝 밟기 완벽해 엘리 어디있니 엘리 어여 어여 깜짝이야 귀신같이 그러고 있어 가자 엘리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우리가 가야하는 곳은 바로 여긴 아니야 자 우리가 가야하는 곳은 이쪽으로 가보자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우는 너무 어려워서 중도하차했는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게임이 굉장히 쉬워 보이나요? 네 이게 보통 난이도인데 굉장히 보통 난이도스럽죠? 증원 요청을 했는데 걔네들이 오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돼 증원 요청하면은 진짜 떼거지로 몰려온다고 어우 물 물 물 수영 못한다고? 그러면은 뭐 너가 탈만한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엘리 왜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지 아냐고? 나는 이거 2회차거든 물론 1회차를 굉장히 라오가 나온 시점에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어디쯤에 있더라 음.. 위에 있으려나?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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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가 굉장히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호! 된다 근데 엘리랑 너무 멀어지면 안될텐데 어디에 있을까? 발판같은게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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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리는 들리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아 오케이 엘리가 어디인지 알았으니까 그냥 쭉쭉 따라와 엘리 볼 수 있겠어? 좋아 그렇게 따라오면 돼 오우 여기 뭔가 있는데요 뭐지? 밀수꾼의 쪽지 읽어보자 오우!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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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근처에 뭐 클리커 있고 막 그러는가 보네 당연히 아니지 엘리 내가 그럼 매정한 놈으로 보이니? 오 요건 뭐지? 이 안에 들어가 보자 옳챠 오예 템 개꿀 아 철권이요? 철권은 존맘 게임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망해가지고 요새 사람 없어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뭐 얻었다 야 이러다 익사하겠어 어 빨리 올라가 오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이거 뭐지? 아 게임 켜농인가요? 켜농은 아니에요 아 그냥 그냥 스토피용인가 이거? 철권 컨텐츠 스트리머가 그럼 어떡하냐고? 괜찮아 전 철권 망하면 있잖아요 다른 게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고 즐길만한 어 게임 하나 찾아서 열심히 해서 방송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철권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난 크게 걱정했나보다 아 무종이 형 어 저랑 풀면하려고 했어요 난 뭐 잠들러 간 줄 알았지 아니 20분 쉰다고 해놓고 20분 동안 아무것도 연락이 없는데 오케이 엘리 타 발판 찾았어요 요거 끌고 난폭 운전해야지 콰 고맙다 걔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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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재미있죠? 이게 바로 후룸 라이브다 임마 다 봤니? 후룸 라이드는? 후우 끌고 가 줄게 아구 엘리 귀여워 엘리 귀여워 여기서 좀 봐야되던가 아 저기 길있다 더 많은 걸 기대했구나 아 싱송 안녕 아 3개월급으로 고맙다 아 야 잠깐만 야 엘리 이거 좀 놔봐 야 아 이거 어떻게 노는 거야 이거 무슨 방법 좀 알려줘봐 이거 어떻게 노는 거야 SSKW ER8님 청완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올려보내야 되는구나 야 내려! 엘리 엘리 난 어떻게 가니 뭐 사다리 같은 거 없니? 어 감사합니다 아 요거 사다리 아니냐 요거 야 요거 밑으로 내려줘봐 오케이 엘리 좋아 오 위에 뭐 있어 엘리 뒤에 어 안 쫄죠 아 이 배터리 부족해 앗쨰 이런건 근데 그냥 잡고도 올라올 수 있을텐데 어 여기 왠지 클리커 있을 것 같죠 좀 두려운 느낌인데요 스읍 허거 저걸 굳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야 될까 야 이거 못 올라간거 아니지 설마 그 정도 점프력도 없겠어 있네 호우! 밖으로 빠져나왔다 엘리 약간 얼굴 부었는데 나트륨 많이 먹었나? 이런거 이제 바나나로 칼륨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약간 볼 쪽이 부은 것 같은데 아..아..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하는게 테스 언젠지 언젠지 말하자면 우리의 희스트리는 그냥 우리의 희스트리는 두 번째 네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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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네네네 네네네 얼굴도 불어 내가 말하자면 ident's logic 좋 시청자 lub 조이 왼리 나빠보이네 라우어 2? 글쎄요. 하이. 다시 게임 그래픽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예전에 라우어를 방송을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다시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프리카 때라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2018년도?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내가 보기에 2018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월말에 거의 2009년을 코앞에 둔 그 시점에 나오지 않냐 게임들? 그러다가 아니면은 이제 개발을 미뤄줘가지고 오 토끼 보소. 님들입니다 토끼. 여기에 거북이 같은 남자는 없나요? 아 물론 느긋하게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주실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사를 잘 읽어야 돼. 대사에 집중해야 돼. 오 대사 끝났네. 올라갑시다. 야. 분위기 봐라. 못 열겠지 이거? 열릴 리가 없지. 그냥 버튼이 있는 거야. 여긴 이제 돌아가야겠죠? 여기에서 저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 또. 긴 그렇지 나무판자 요런 거 없을 수가 없어.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야? 요거는 그 뚝배기 깰 때 쓰는 거 같은데? 근접무기 업그레이드. 근접무기를 개조하여 적을 한 번에 죽이십시오. 이거 가위파이프. 가위파이프. 판자를 이용해 승세를 건너십시오. 여기 들고 아 그러냐? 우리 시영이 안녕. 딱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닌가 이게? 맞잖아. 올라가서. 아 그어버리는 거야? 징그럽다.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엘리 빡치게 하기. 아 이렇게 떨어지네. 재미없어. 약간 던져야 되는데. 엘리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죠? 난 그렇게 한심한 어른이 아니란다. 자. 어른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이런 곳은 요렇게 건널 수가 있지. 굉장하지? 엘리 굉장하지? 엘리. 엘리. 이런. 이런. 굉장히 강철같은 어깨를 갖고 있군. 야. 왜 다시 돌아와. 야. 야. 아 잠깐만. 야. 아니 이게 나를 농락하네. 엘리가. 엘리야. 버르장머리가 없어. 진짜. 뭐해. 왜 자꾸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하는 거야. 다시 일로와. 엘리 바보같은. 일로와. 요거는 이제. 막아놔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가 어차피 있다가 가야되니까. 점프로 딱 내려갑니다. 간지나게 말이죠. 헛! 좋았어. 간지난다. 자. 여기서. 구석구석 잘 뒤져줘야 파밍을. 오호오. 역시 파밍할게 있잖아. 요런 구석진 곳에. 파밍할 물건들이 있어요. 무조건. 약간 요런 게임들이 그래. 내가 그 이블위딘? 은 안해봤지만 이블위딘도 약간 이러지 않을까. 철종망. 밑으로. 이렇게 딱 길 열려있죠. 헛! 높지만 점프로. 역시. 빠쿠르. 어. 병보단 벽돌이 좋은데.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되지 길은 잘 기억이 안나요 제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놔줄래 엘리 여기서 옛날에 근데 그건 생각나요 여기서 길을 제가 오지게 헤맸어요 왜? 대체 왜? 여길 헤맬게 뭐가 있다고 헤맸을까? 아 내 소리가 클리커 소리 같다 클리커 패스 클리커 그냥 죽일까? 나이도 뭐냐고? 보통이지 요 문 칼로 문을 여십시오 썰컹 들어가고 뭐야 여기 문에 딱히 길이 아니었잖아 그저 템을 얻는 곳일 뿐 총알이 하나 있으니까 총알 하나 쓰고 올까? 나와봐 엘리 난 살상을 해야겠어 죄없는 클리커를 죽이도록 하지 따악 머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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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조심히 갑니다 자 머리 따악 요기 뇌세포를 아주 그냥 붕괴시킬거에요 아 에이미 따베이 완벽하구요 오 오 오 이거 살아있어 꿈틀거려 왕꿈틀이잖아 아아아아악 두마리가 있었군요 한마리인줄 알았는데 두마리잖아 쒸 아 젠장 알기위해선 이렇게 한번 확인해볼까? 클리커 소리 들린다 저기 한마리 쒸 일로와자 쒸 일로와 오 토끼엠 오케이 토끼엠 좀비춤 아 깨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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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메 내렸고 나의 집 앞에 또 좋았어 아 저기 칼로 딴 다음에 총알 먹읍시다 한 발 쏠거 네발 쐈다구요? 근데 총알 다시 채웠지롱 계산하고 쏜거죠? 자 이렇게 계산한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제작 어떻게 하더라? 아 이렇게구나 미리 만들어놓자 칼 그리고 요거는 뭐야 화염병 구급조구 이건 먹을 수 있겠지? 됐어 완벽해 기적의 수확자래 아 아 요로 가는거 같은데? 어 맞네 자 여기서 요건 뭐니? 어 주워줘야지 이런게 아마 그 업그레이드 할 때 쓰던건던가 쓰읍 무슨 소리야 누가 냈니 엘리? 그런 성대모사는 괜찮아 하지마 휘파람 부는 소리 그렇게 내? 클리커 소리 같잖아 이 자식아 어 아 그런데 농담한거네 아 나와 좀 승질나게 잠깐 기다려 일단 다 주워주고 오 꽌충 꽌충 진짜 멍때리고 있으면 했나 클리커가 이쯤에 있는거지? 그러면 소리를 들어보자 정강마스터 어 어 어 어 어 어 나갑시다 오케이 클리어 어 어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돌았고 의미없는 곳이고 가는길이 사실 여기가 아니었구만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아 노래 부르는거라고? 아 클리커 소리였어? 아 클리커 소리 아니었어? 와 난 진짜 엘리 소리가 너무 무서워 자 여기서 어 길치라기보단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약간 꼬여있어요 길이 네 원래 다시 올라가서 아 아 2회차 2회차도 헤매는거임 아냐아냐아냐 전혀 안헤맵니다 아이템 다시 먹으러 왔어요 이게 이거 있는걸 깜빡했네 내가 어 이걸 이걸 깜빡해가지고 이거 놓고가면 안되니까 이거 먹어주면서 가져야되거든요 알약관련 쪽지 어 뭐야 해야할일 약을 더 모을거 탄약을 더 모을수있나 확인 테스마 거래까지 3주밖에 안남았다 자 요거 확인하러 왔었구요 자 힌트 엘리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올타리 아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는데 아이템 먹느라 바빠가지고 자 엘리 가자 어 아이템 다시 찾으니까 힌트까지 줘버리네 아주 편한 게임이야 반대쪽에 가가지고 우리 엘리가 문을 열어주는거다 올려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올려줄 수 있어 나만 믿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어 힌트가 그냥 어 훈수 진짜 훈수 스포 어? 벤인데 아 이게 게임 시스템 훈수라서 제가 벤을 때릴 수가 없네요 오케이 좋아좋아 자 여기서 는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어딘지 몰라요 오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운명적인 만남 앞으로 쭉 가야겠죠? 와 차들 진짜 다 개박 사인한거 보소 시동이 걸리는 차가 존재할까?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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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 줄은 딱 어 제즈스 네 아 좋아요 깔끔하네 깔끔하네 친구가 약간 그 어 굉장히 실험정신 도전정신을 잘 보여주네요 다음에 걸리지 말아라 뭐 그런 듯으로 아 여기는 굳이 갈 수 없고 요거를 클리커가 만약에 다가오면 써도 될 것 같은데 오 이거 화살인가? 오 궁수다 이제 궁수 아 여기는 넘어가야겠네요 얻을거 다 얻었고 이쪽에 뭐 있나? 아! 사다리다! 요걸로 위로 올라가야겠구만 뭐해 흫 아 거리 조절 잘못했어 아이 중거리에서 놔버렸네 난 딱 이제 사선으로 딱 놓으면은 될 줄 알았는데 딱 붙여야돼 아 애초에 사선으로 하면 생각해보니까 못 가겠구나 주워주고요 오! 활 있어요 활 장비합니다 근데 이거 장비하면 총도 쏠 수 있는건가? 아 여기서 엑스를 길게 누르면은 무기 변경 아 이런식이구나 예스 여기에는 그러면 오 16발짜리가 여기에 있었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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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의 카라드 볼그를 보여주죠 4- 저거 주워와야되잖아 아이씨 아 저거 속어야야되잖아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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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고 으잇 으잇 역시 빠타쿠 아 진짜 오타쿠 극혐이야 내려갑니다 어! 아하! 아! 아! 나 근데 무기 있잖아 무기 한번 써볼까? 좋아 하얏! 으앗! 고로치! 이 자식아! 아아아아! 오케에에에에이 와아우 무기 완전 좋아 아 내 CMJ냐 반갑습니다 무기 완전 좋아 이거야 이거 내구도도 안달았어 나이스 자 또 내려가주시고 오우야 밑에 밑에 함정있죠? 내려가! 아흐흐흐흐 안 내려가 어 밑에 함정있어요 자 요거는 엘리키는 어차피 안닿겠지? 자세 낮추고 오렴 엘리키가 딱 닿는구나 자 여기서 둘 다 생각난다고? 아 가위를 다시 달아야돼? 아아아아 아아 그 다는거구나 어 아 감사합니다 아아 그렇구나 아아아아아아 아아 그렇구나 필요없어 여기로 쓸 일 없습니다 무살상으로 왜 똑똑 소리가 나지? 누, 누구세요? 헉 헉 소리였나? 헉 헉 헉 헉 헉 뭐 있을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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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누구 계세요? 보메 아 시체인 줄 알았어 이거 아아 시체 아 이거 시체인 줄 알았네 뚱뚱한 뚱뚱한 아저씨인 줄 알았네 아니네 아아이 깜짝이야 으어엏 으어엏 아이씨 개다시 살아있어 왜 징그럽게 생존잔 우리 두 명이면 충분해 왜 아이씨 살아있어 재수없게 아이씨 하아 뭐야 이 욕실 여기서 여기서 숨어있던거야? 쫄바킹이라고요? 아 전 전혀 쫄지 않아요 중요한건 뭐냐 놀랐을 뿐 쫄진 않습니다 쫄진 않았다 인정 여기 그냥 파밍하러 온 곳이었네 파밍파밍 해주고 더이상 파밍할게 없으니까 볼일 한번 봐줘야되요 볼일 아아 아아 오케이 가자 그걸 왜 구경하니? 와 얘 목 잘렸어 뭘 터진건가? 아닌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가고 자 나가서 어 이거 왜 꺽참이야 뭐가 꺽참있는거지? 아아 병 자 여기로 갑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야 방심했어 진짜로 아아 아아 저거 다시 들어가야되네 파밍하러 아 개기차나 아 개기차나 아아 아 엄마 자다가 깨는거 아니냐 좀만하다가 꺼야지 계속 소리지르면 엄마 잠 못자 형 거기있는거 다 알아임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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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었나 그렇지 살점이 날아가버렸어요 뭐야 이제 가져가고 꽉찬 부분 꽉찬거는 제작을 해가지고 없애주고 어 오케이 먹어둡니다 됐어요 완벽합니다 그 대사가 왜 나와 난 쉬운 그거는 그 대사는 여기서 나올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오오오 뭐가 많아 이거 아까 못둘렀었네 죽길 잘했다 아닌가 아까 가져갔었나 난이도 보통이에요 네 나가자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진짜 저는 어리석은 놈이겠죠 자 여기는 엘리 먼저 갈래? 자 요거 요걸로 딱 조준해가지고 터뜨립니다 나이스 터뜨리들 자 그 다음에 병 하나 주워서 가자 됐어 흐흠 이 앞에 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줄이 하나 더 있을 것 같 아하 요거는 점프로 피하는 거죠 요거는 터뜨리들 어씨 점프키가 없다는 걸 잊었어 아 왜 여기서 시작이야 아 제발 다크 소울이냐 아 저장 포인트 왜이래 스겜 스겜 하자 스겜 저장 포인트 왜이래 이거 세이브 포인트 이상해 가상 점프래 야 야 야 널 내가 꿈에서 두 번이나 죽였어 임마 아유 또 죽이는 건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있냐 세상 사는 거 죽고 죽이는 세상인데 말이야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조엘로 태어나 그래서 빨리 죽고 나갑시다 빨리 주워주고 나갑니다 자 요거를 던져줘야되요 완벽하게 던지는거죠 됐 이렇게 왕 줍고 아 루트 완전 빨라 공략 수준인데 이거는 자 여기 밑에 있죠 밑에 firerendoaur 오우 좋아아 병 하나 더 없나 그냥 갑니다 오 git 뭐 있었어 방금 그죠 parked 옆에 뭐 있었기 아니네 문 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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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озд 안 돼! 치약이래! 어지러워! 토 나올 것 같다고! 확실히 물구나무를 쓰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긴 한데 오래 있으면 죽거든요 이러고? 빨리 뭐 찾아봐, 엘리 아 이거 애들 좀비 우작인데요 어지러워, 야 이거 나도 거꾸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게임할 때? 그래야 좀 덜어지러울 것 같은데? 아 하늘을 보고 있자 아 여기가 좀 덜어지럽네 울리죠? 바툴부터 해결해! 오 온다! 어 오 쉣! 어휴, 어디에 어디에! 어디래 엘리를! 우빙 보소! 우빙 살아있네! 죽여 죽여! 안 돼! 장전 중이에요! 아아아아악!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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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에드! 이렇게 죽이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엘리 잠시만요! 오지마! 오오! 고마있습니다! 아님 괜찮나? ReactÉ! 안전이야! 피해! 잘한다 잘한다! 도망가 도망가! 마딱 떠! 자식이! 자식이! 엘리는 아무리 물려도 감염되지 않는단 말이다 물려면 그러니까 엘리를 물어! 날 물지 말아줘 일로와 다 죽었어 어흑 나 물지마 나 물지마 엘리는 안 죽어! 엘리는 감염면 안 된다고! 오우야 쏘트맛서 뭐야 오우 송아 형님 나이스 와 쩔해 주러 왔다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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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아껴! 총알아껴! 부디 쏠 필요 없어! 문 열어요! 빨리! 빨리 문 열어요! 빨리!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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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여기 좋은 물건들이 많은거 같아요.. 폭폭폭폭폭폭 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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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해 아 어아어아아 저 분 시선 처리 개모다시네 저 분 시선 처리 개모다시네 죽여!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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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목 베어버려 베어버려! 무기 어딨어 아잇 나와 나와 나와아 나와 어허 야구방망이 좋아 좋아 공격하고 올라가줘 올라가줘 호! 아허허허허허. 죽었다 힘속도 빠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호러익은 것 같은 것 같아 아, 엘리 에이, 뭐니? 조얼? 빌! 뭐니?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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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나 고등학교때 많이 나가던건데 쩔뚝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가만히 서있으면은 일진들이 뒤로와가지고 갑자기 양무릎으로 쩔뚝이 하거든요 그럼 강제로 제가 이제 눈높이 교육 네 꿇어라 이것이 너 하나의 눈높이다 시선을 많이 당했었는데 전문기술 쩔뚝이를 쓰는걸 보니 일진이 분명합니다 넌 내 잔을 잃어버렸어 넌 내 잔을 잃어버렸어 너, 누군가가 이 펑크야? 여기 뭐하는거야? 넌 넌 무슨 일이야 넌 여기가 조엘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넌 이것을 꺼낼 수 있어 조엘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조엘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차를 필요해 아, 이건 말이야 조엘이 차를 필요해 조엘이 차를 필요해 내가 당연히 없으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조엘이 차를 필요해 조엘이 차를 필요해 내 음식을 다 가져와 내 음식을 다 가져와 너의 모습을 다 가져와 너의 음식을 다 가져와 조엘이 차를 필요해 이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솔직히 저 엘리가 원래 나이가 많았는데 약을 먹고 어려진 코난 마냥 아토팔신 486? 뭐야 아토팔신 486? 그거 먹고 어려진 거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또 완전 아기잖아요 이게 저에 대해 아무것도 없지 괜찮아요 몇 년 후에 이제는 죽을때까지 내가 지켜봐 이곳에 있는 곳이 있는 곳이 내 맨날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아토팔신이야 아토팔신 486? 486? 486? 486? 그냥 뒤에다가 마음에 드는 숫자 붙인거죠 장난? 486이잖아 486이야? 에일리 커먼 아저씨가 마음에 안들어도 가야지 아 그건 비밀번호 486 아니냐고? 어 맞네? 오오오호 배로바 헤헤 어 아 맞네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번 웃고 여섯번의 키스를 해줘 맞네 맞네 제가 틀렸네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병 형신이야? 야 말이 심하다 형신이라니 제시기 말이야 안전가옥 하나죠 서순으로 욕한거잖아요 형이랑 병을 바꿔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또 뭐니 함정이 걸렸네 너무 잔인해 야 이거 좀 너무 잔인한데 야anan 야 쒸잔인해 다 쏟아지는거 봐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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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잔인하긴 하네요 비꼬는 거 봐 뭔 소리야 어, 쉣 아니, 총을 쏠 필요가 없어 나의 배트 방망이! 방망이로! 죽여, 죽여! 오, 야, 잠깐만, 이 아저씨 죄다 싸워 어, 쉣,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클리콘, 아, 클리콘 왜 있어? 어어 젠장 야 이 대사 스킨 못하니? 무기를 일단 여기서 구해보자. 근접무기 있을 거야. 근접무기 있을텐데. 아 여기 병들로 그냥 병들로 계속 또래기 깨야 되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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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가지구 적돌로다가 적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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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자! 나이스! 병 던자! 자식, 자식이 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킴어 오 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워! 아 뭐하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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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움직이면 터진다! 터진다! 클리커 너도 남자구나 쟤 뭐해 아어어 클리커였어 아 잘 봐라 아니 왔구 생긴게 아이 왔구 생긴게 클리커가 아니었는데 아 어이없네 오케이 이 아디다스 저지 내꺼 벨리 줘야돼 나와 끌꺼야 도망갈꺼야 S를 눌러서 무기를 변경합니다 무기를 변경합니다 아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 놔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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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어 야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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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 칼로 좀 쬐봐 자꾸 건드려 건드리지마 칼로 쬐봐 칼로 쬐봐 칼로 쬐 칼로 쬐 칼로 쬐 칼로 쬐 칼! 파이팅! 파이팅 빌 파이팅 빌 파이팅 빌 파이팅 빌 가서 쬐버려 자 우리 빌형님 왜 자꾸 저한테 오시죠? 정신 나갔나요? 어 야 유혹하자 유혹하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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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둘 셋 아흐흐흐 일로와 병 샛 아흐흐 일로와요 따라와 따라와 일로와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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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러면 흑적돌샷 나이스 칼질 해버려 어 병 어딨지 일로와 우리 클리커 기아워 기아워 일로와 우리 클리커 기아워 어 죽었네 나이스 어우 좋은데요 총알이 남았네 아 뭐야 아 아 방금 붕대 다 된 줄 알고 떼더니 아 꿀잼이었다 클리커 놀리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어 표정이 약간 그건데 일본 캐릭터들이 요거소 지상 몇 미터 낙원에 막 이딴 대사 칠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방금 굉장히 뿌듯해한 얼굴이었어요 약간 재수없네 이 집안을 속속 속속히 뒤져서 다 내 걸로 만들어주지 뭐야 왜 총 들었어 미안해 안 뒤질게 올라가자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거니 일단 올라가는 게 맞네요 아 아 지하실이 있다고? 아 요건가 보네 딱 열면은 열려라 열려라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아 아 뭐? 제가 핸드가 필요해 아니요 조엘 아 저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 아니 그냥 여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너희 둘이 죽을 때 죽을 때 흠 흠 여기서 장비 새로 챙겨 가나 여기서 장비 새로 챙겨 가나 죽었나 보네 죽었나 보네 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죽을 때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냥 내가 머리를 썼는데 왜 혼자 있는 게 현명하다는... 아니요, 저 오늘 방송 아까 많이 했어요 제가 방송 시간이 요새 엉망입니다 폭격 날리는 거 보소 배옥! 배옥! 오예 배옥!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총 아니니? 새로운 무기인가? 오오오 새로운 무기인가 봐 좋았어 새 무기, 산탄총 근데 저는 산탄총 말고 요거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야 우리 엘리 뭘 그렇게 뒤져보고 있어, 뭐 특별한 거 있니? 거기? 뭐 없잖아, 야, 가자, 엘리 못 폭탄 오호 오호 폭탄 맞아? 아, 뭐 없었다 야 이건, 야 이거 집기도 힘들어, 이 못 폭탄은 하하 저기 가까이 오면 폭발하는 강력한 폭탄입니다 공격도는 방어 용도로 사용하며 L2로 방향을 정한 후 투척하거나 전략적으로 R2를 이용해 설치를 할 수 있 아, 그러니까 오는 오는 자리를 딱 알면은 설치해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겠구만 딱 나를 위한 무기야 뭐야 여기 허니버터 칩 있다 이게 아닌데 자, 일단은 부품들 챙겨주고요 한번 딱 정비해주고 가자 정비 자, 정비 정비는 산탄총을 업그레이드하자 아, 도구 없네 그렇지만 할 수가 없는 거지 조얼이 필요해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음...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버려 버려 나중에 모아놨다가 한번 써야지 오, 이건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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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많은 걸 준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뷔 나는 준비가 완료됐어 뷔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니? 바로 그냥 쓰레기를 해버리네 아, 저쪽으로 가는 거구나 가자, 엘리 말 잘 들어야지 어, 이 안에 뭐 있을 것 같은데 템? 오호 아싸, 근접무기 좋아 좋아 근접무기 개조할까? 개조하자 오케이 요걸로 한번 클릭어 잡아줘야지 오와, 분위기 있어요 오와, 분위기 있어요 오와, 분위기 있어요 오와, 분위기 있어요 와우 나랑 같은 생각이구만 나랑 같은 생각이구만 창문을 열어나? 창문을 열어나? 오호 아, 난 이거 전체가 다 열리는 줄 알았어 너무 멍청한 생각이었다 건너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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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여기 재밌겠다 야, 이건 뭐야? 시체 더미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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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아 오우 오우 넘어가면은 클리커들이 있겠지 여기 안전하게 클리어하는게 좋은데 안전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까? 일단은 여기 있으니까, 던져! 저기로 가게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 좋아 그 다음에 이쪽 중앙으로 와서 여기로 던져 저기로 가겠지? 얘들 안가니? 여기로 가! 저기 소리 났잖아 방금 아보들아 우리 쪽을 꺾어 아, 쉿 오, 쉿 아! 아, 왜 여기로 왔어 아, 여기 맞구나 어! о.m.g, о.m.g, o.m.g O.m.g 또들 이쪽으로 유인시키자 오케이 das 오케이 안잡아도 돼 안잡아도 돼 이렇게 그냥 가고 어이업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병 같은 거 있었나? 병 없니? 안 보고 있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і!!!!! 빨리 움직 wired 어허허허허 1등 좋아요 완전 순조롭게 진행해버리기 아 뭐야 앞에 더 있구나 극돌 줍고 일단 쟤는 그냥 상대할만한 애들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음 저쪽으로 보내볼까 가 얘들아 여기 있는 앤 모르지 얘는 잡자 오 쉣 얜 잡자 얜 잡아 얜 잡아주고 음 넘어갈 수 있지 넘어가서 폭돌 줍고 어우 클리커 있네요 무시해도 되겠죠? 클리커는 아니고 애들 소리 들으면 다 몰려오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된다고 오케 오케 이야 쭉쭉 간다 잘 간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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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조로 숨조로 갱 긴장 짝 캡 어 히 Jug 크으흐흠 아 오케오 짝 이어 잘 기억이 안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였나? 오 맞나봐 오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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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열어! 왜 안절리는데 열쇠가 없니? 앞에 뭐 아켜있나? 그래 여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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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에서 붙여있어 여기? 어디? 아 여기! 개구멍! 부셔서 오 좋아 당연히 아마 너는 그녀의 칼을 줬으면 좋겠지 오케이 그런 뭐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저 오히려 채팅이 이든 없든 상관없는데 채팅이 어그로 있는건 싫어해 딱 그것뿐이야 난 근데 오 쉣 앞에 두 마리 요거는 여기다 던지고 얘 왜 반응을 안해주니 얘네 얘들아 반응을 왜 안해줘 야 니네 죽고 싶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자리 파마에 으아아아아아악 흐아악 존망존망존망 들켰다 들켰다 흐아악 죄송합니다 오 제가 제가 움직였나요 방금? 앙! 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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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읯 네 안녕하세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식들 파마의 화살 완벽해 어디있는지 모르죠? 걔 멍청해가지고 아이 이것들이 죽어 그냥 총은 너무 시끄러운데 그냥 쏩니다 제가 죽는거보단 나으니까 아악 야 무슨 리볼버 개쓰렉이야 와아 좀더 가까이에서 얼굴에 기가 막히지 않냐 방금 요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어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나 뭐 감 잡았어? 싫어하냐 뭐해 아 나 미치게 하네 야아 으흐흠 으흑 으흐흐흫 씨바 깜짝이야 와 조심좀 제대로 하게 카라드 보르그 후 слова OO 깔끔 pitcher 아은지 안전하잖아 자 요렇게 안전한 상트에서 집안을 뒤져봅니다 파밍 할게 있을거에요 아 힘들다 힘들어 아... 그래도 야 여기까지 오는데 완전... 어? 하나도 안걸리고 바로바로 왔잖아 좋았다 좋았다 빠른 클리어 어 완전해요 이제 어헤 엘리인줄 알았네 옷 색깔 비슷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자 안에 뭐 있니? 파밍 파밍 오 나이프! 아 개꿀 나이프 개꿀 폭발물 하나 만들어주시고 오 활 많아 활 많아 아 한 개야? 아니지? 한 개 먹은 건가 방금? 어... 학교 밖에 트럭이 박혀있다고? 저기까지 언제가? 이거 다 뚫고 가야되잖아 와... 두비 너무 많아 하지만 저의... 어... 저의... 스트리트 파이터 실력이라면 테켄 실력이라면 가능합니다 다 덤벼! 간다! 금접! 금접전이다! 그렇지 적 돌로 죽어주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이고 아이고 엘리인줄 알았네요 아 깜짝 놀라서 안 때렸잖아 나이스 자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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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내 친구 길을! 길은 나의 훌륭한 셔틀이라고 내 셔틀을 건드리는 녀석들은 가만두지 않겠네 일로와 자 따져있으세요 숨추지 말고 여기로 오시고 오케이 자... 대충 정리한 것 같고요 에.... 대충 정리한 것 같고 더 있니? 이쪽으론 못 넘어가고 여기로 가야될 것 같은데 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오! 안녕! 얘들아! 안녕! 2대1은 좀... 아아... 힘들지만... 호우! 저기나 저기나! 빤치로 그냥! 아 닥쳐있네! 오오오오! 그렇지! 이빨이 날라간다! 꽉 깨무시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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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베경! 오우! 또 왔어 또 왔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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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 학살이죠? 주먹으로 주먹으로 정정당당하게! 자 빌 나를 보고 배워 여기는 길이 없는데 누가 버스에 사다리를 놔뒀어요 아아 그래 올라가렴 평소를 때려버리네? 아 야 옆구리 시리다 야 오케이! 호우! 빨리가 빨리가 빨리가! 열어! 잠겨있어! 젠장! 빨리 일정하자! 고마워! 비엉! 내가! 이거! 쏙! 난! 내가! 내가! 무엇겠지 이 미치고! 제발, 제발 놔둬, 놔둬, 놔둬! 배터리 왔다고? 와아 야 이런 경우가 빨리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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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쉣 뒤로 몰래가자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왜 이제 말하라고 멈춰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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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말하냐고 야야, 그게 죽어요, 아아 아아 몰래 빠져나가제 정신 나갔나봐, 이걸 몰래 빠져나가자고 오케이 사실 사실, 싸우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륜안이었던거 자, 갑시다 흠 흠 이쪽에 던져주고요 흠 저기로 물러가겠지? 물러가면은 여기에 있는 병 주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가야되니까 여기다가 한번 또 던져줍니다 여기로 가요 못 빠껴지 실화 실화냐? 아, 진짜 아, 왜 바로 앞에 클리커가 있어 위치 파악했어 어 위치 파악했어요 일단은 무기를 좀 어? 생각해보니까 활로 쏘면 되잖아, 얘네 그쵸? 그렇잖아, 생각해보니까 카라드 불구하면 되잖아 아, 왜 그걸 못 깨달았을까 카라드 보르그 카라드 보르그 카라드 니넨 다 뒤졌어 진짜 내가 화 진짜 화나게 만들면 안됐어 니넨 꺼낸다 다 죽었어, 야 불바다로 만들어주지 돌 haut 나がとう 불바다로 만들어주지 아주 하아악 으아악 기캠 미키 어딜од로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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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자식들아 그니까 날 왜 화나게 했어 좋은말로 할때 어? 보내줬어야지 교실을 지나 더 있.. 더 있다고 말하지 말아줘 아? 야아아아아아아아 불바다 불바다 어떨거야 올거야? 올거니? 올거니? 오네? 정신나가서? 나이스 깔끔하잖아 어 총알도 주고 그 다음에 오우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사용해볼까? 요거를 요툴에 딱 설치해주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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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호호 좋아좋아 하하하하하 오우 칼빵 좋구요? 아.. 실험 대상으로 아주 딱이야 스트레스 해소 된다 이 좀비들 패는 맛이 있어 좀비들 패는 맛이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기억난다 아 여기 좀 어려운데 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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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워요 얘 네 아 쉿 아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 잠깐만잠깐만 형 저 체력좀 채우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네 한방짜리 아 뛰어뛰뛰뛰뛰뛰뛰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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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허허허우 산탄총 총알 없나? 피해주시고 어우 죽였다! 홈런 좋았어 에그도 1 더 좋구요 좋아좋아 나갑시다 안 주무시냐구요? 와 지금 4시 44분이네 불행한거 무서워? 비치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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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이다 임마 나가 나가 나 올라가야되는데? 아휴 진짜 어 방해하지마! 딸피야 형 딸피 딸피 딸피다아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반성해 가자 끝났니? 더 있니? 없잖아 아휴 나갑시다 파밍? 파밍? 훈소 두지 마세요 파밍 안해도 됩니다 아휴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캐치해주고 싶으면은 캐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계속 캐치하면은 그게 훈소에요 으흥 보지 마아 들어가 들어가 야 다시 꾸정물에 있어 오늘? 진수염 아 오늘 화요일이구나 오늘 뭐할지 모르겠다 캐릭터 요심히 친할까 아 오늘 월요일이야? 왜요? 뭐야? 오늘 설거는 안해요 오늘 화요일인줄 알았네 철거 물어봐도 자연스럽게 뭐야 누구 죽어있어 파트너 아니야? 프랭크 내 파트너 오우 파트너 카푸드 써 그치 감염됐으니까 진짜 괴물로 변할 바엔 보이니 목숨을 끄는거죠 내가 찾았어, 주스에 있는 것 같아 저의 배터리야 그 자세히 떠나 떠나 파트는 나쁜놈이네 너의 배터리는 것 같아 힘싼 남자 두 명이 입니다 본인의 물건에 굉장히 애착이 강해요 어? 내 물건 내 물건 아, 집을 좀 뒤져보라고? 오케이 물건들 좀 볼까 오오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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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말 걸면 출발하는 것 같네요 2층은 못 올라가는구나 파밍 뭐 딱히 더 할게 있네 갈 수 있어 여기? 못 가잖아 그럼 뭐 딱히 파밍 할만한게 없는 것 같은데 알라카나 요거 끝 오케이 가자 말 걸자 말 어떻게 걸어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레츠고 조용히 해 아 근데 엘리는 저 나이에 운전을 다 할 줄 아는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저씨 성격 아저씨 성격 이러고 엘리 혼자 떠나면은 아저씨 두 명이서 그냥 페토함 해도 되는 건데 덤앤덤 엘리 혼자 떠났으면 진짜 웃겼겠다 오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옆에 클리커 처리 좀 하나 처리 좀 해두면 안 되겠니? 아우 아 잡고 있어봐 금방 앉았잖아 아 아우 두 마리였어 아우 왼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바로 총을 쏴야겠는데 여기다가 총 쏠 준비를 하자 자 이쯤에서 오케이 아 일단 저는 튑니다 오른쪽에 있는 놈부터 잡아줄거에요 오른쪽에서 왔었는데 무리는거야 야 아 제발 한 마리 더 있었잖아 아 장전 좀 빠르게 하면 안되냐? 덤드가 하루종일에 아 장전 괜히 쓸데없이 아 자 팝니다 장전속도 진짜 장전해놓자 이거 아 산탄총을 쏴야지 이럴땐 컴온 이렇게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었던건데 와 안주웠어? 나이스 제빵 아 네 이건 콘솔 송출입니다 콘솔 게임이니까요 아 콘솔에서 캡쳐보드로 또 올텐데 역시 오는구만 클리커가 아니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총을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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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막혔어 아 아 아 뒤에 막혀가지고 어디가네 진짜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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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버티다가 요거나 그냥 던지자 못 오게 야 이거 개꿀이다 좋아 좋았어 죽음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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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화염병 되게 좋네 저 이것만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그 딴게임하면은 그 얘기 다 나오죠 근데 죄송한데 저 다른게임도 잘해요 플래시게임이나 나로도 잘해요 그죠 오케이 얘 잡으면 됐어 얘넨 다 맨손으로 잡으면 되잖아 총은 아까워 다굴 다굴 죄송 공동 니네 안되겠다 총을 쏴야겠다 아드나이클 작게 만들고 있어 아 나이스 오 금성무기 옆에 있어 와 들고갑니다 쇠빵맹이 오 앞에 뭐야 야이씨 이런 훌륭한게 있다니 엘리 어 간다 엘리 간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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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리지 말아 저거 나와 이씨 나와 아우 클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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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찬 뒤통수를 두 대 세 대 아우 좋았어 쥐가 얼마 없네요 아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이... 털벅. 그냥 이 녀석을 안고. 이 녀석은... 그 녀석을 부르다. 이 녀석은 우리에게 죽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 녀석은... 그 녀석은 못한 거에 있었어요. 뭐해? 아저씨가 말통 거칠지만 마음씨는 은근 따뜻해 훈훈하다 자 이렇게 해서 졸음 운전한거야? 어? 어? 평화롭다 오랜만에 어? 뿜뿜 în閉시는ie classon look that ain't for kids Fo'说 how the hell would you even walk around with that thing get rid of that hold your horses I wanna see what the fuss is about how why these all stuck together eww I'm just fucking with you 바이바이 르 말하는 거 보면은 거의 한 30대인데? 엘리? 아 네 안녕하세요 셔컨 레버를 잘 다루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고있는게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물론 손도 좋으면 좋지만 엘리 눈썹에 흉터 보면은 저도 눈썹에 저런 흉터가 있었는데 지금 문신을 했거든요 괜히 약간 좀 어 나랑 닮은 점이 있어가지고 외모에 아 물론 저는 저렇게 엘리처럼 귀엽고 이쁘지 않지만 눈썹부분이 마침 나도 오른쪽 눈썹이거든 이런 애 도와주면 안돼 음악 봐 음악 왜이래 음악 왜이래 음악 왜이래 음악 왜이래 배터리 전력이 부족하다고? 오오오 찌르락말락 아일락 찌르락말락 아일락 찌르락말락 아일락 누가 먼저 지치나 어? 난 찔려 죽지 않아 이 아저씨야 아주 그냥 목 근력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승모근을 오지게 키워놨기 때문에 어깨운동할 때 승모로 운동했어 잘못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찔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놓으세요 재미없으니깐 놓으세요 아유 죽고 싶어가지고 야 찔려 죽어 오케이 아니 저게 누구 뺨을 때리는 거야 으어어어 으어어어 에어어어 엑흐 으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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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총 쏜다 총 쏜다 너네는 다 죽었어 자 말 좋고요 아야야야 총알 장전할 때 쏘는거 아니지 진짜 구매넣 이 자식들이 옆으로 살살 귀여울 것 같은데 한 마리 어우야 예쓰 좋았어 남은 두 발 이걸로 죽인다 아헣 오케이 오케이 어 왼쪽으로 살살 귀여울 놈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눈치 깠어요 아 왜 이래 키, 키 헷갈려 키 헷갈려 권총으로 바꿔주고 그렇지 살살 오죠 살살 오죠? 살살 오죠? 그럼 가가지고 인지 야 너 미쳤냐? 니 동네 죽는 거 죽였어? 그 전에 니가 죽을 것이다 난 아주 사악한 놈이기 때문이지 누굴 건드린 거라 생각하는 거냐 지금 지금 누굴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자식들아 어딜 긍적전으로 싸울라 그래 미쳤어? 어엇 돌았나 벽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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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일단 이건 써두고 아 근접으로 다 죽였어요 이 재미거든 라오워 액션이 찰죠 총 쏴도 됐었는데 총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이는 게 재밌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철권으로 죽여야 재밌다고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열자 한 둘 으앗 먼저 가 엘리 야 이건 언차 뛰을 때부터 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패턴이죠 갑자기 언차 뽀도 또 하고 싶다 재밌게 했었는데 고정됐어 나이스 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나요 다가 엘리 오케이 아 아 자 이제 딱 한숨 돌리면서 파밍 좀 해주고 오 이건 뭐야 술탄인가 뭐지 연막탄 아하 아 자 이렇게 파밍 좀 해주고 오 뭐야 이건 주워주고 관광객 물품 목록 읽어놔볼까? 별거 없죠? 나이스 파밍할게 꽤 많아 엘리 뭔가 나랑 얘기하고싶어하는거 같은데 아 그렇네 아 아 여기 오는 놈들을 사냥꾼들이 아 아 아 아 자 여기서 나가자 다음에 나가자 이게 새벽 5시이기 때문에 아 아침이죠 이제 저도 잠을 자야되지 않겠습니까? 저 장 어디에 해야되는걸까 제가 따면 되겠지 네 어 일단 굉장히 재밌었고